운동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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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들어와라 쫄앱들 들어와라 들어와라 싫어? 밖에 놀아라 니들은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부딪혔어요 안녕 꼬맹이 들어와라 너도 우리팀에 조인해라 밖에서 떠들지 말고 동네를 떠들고 있는 집 없는 개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들어와 들어와 밖에서 놀지 말고 밥은 먹고 다니냐 가까이 가면 도망가가지고 거리를 둬가지고 잡기가 좀 친구야 들어와라 반긴다 너를 우리는 너를 반긴다 왔어 곰탱이 시키 왔어 곰탱이도 왔어 전방제축 곰탱이 시키가 아주 신났습니다 철빠지고 철빠지고 몸이 가볍고 정동상태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성격이 변했어요 곰탱이 너 자꾸 교통사고 아니 개통사고 일으킬래 부딪혀가지고 애기야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집으로 팔 잡혀 팔 잡혀 주식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지 않지 이 인프피계야 모두 추워 가을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지 않지 어 너도 brig 지금 곰탱이가 정배한테 도전했다가 당했어요 눌렸어 곰탱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배라고 곰탱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4 notified 감사합니다.